왜 은사를 받아야 하는가? 왜 은사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도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건데 그냥 일하지 말고 도구를 주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 그러면 맨손으로도 청소할 수 있지만 은사 없이 하는 거죠. 어느 세월에 청소하겠어요? 그러니까 빗자루라도 주잖아요. 좀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청소기 이렇게 주겠죠? 그런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사역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주고 좋은 거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굳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은사의 오해예요. 은사의 오해. 이걸 먼저 재해놓고 큰 메시지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은사의 오해 또는 착시. 몇 가지가 있는데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를 영적 성숙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요즘에 눈에 보면 방언의 은사 이런 거. 아니면 물질의 은사도 있겠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쓰임 받는 은사들. 은사 있으면 멋있죠. 그게 좀 강력하게 보이죠. 은사를 파워로 생각하니까 힘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힘은 힘인데 그게 뭘 자기를 주장하는 힘이라기보다는 도구를 하니까요. 청소기가 힘이죠. 산을 옮기려고 하면 포크레인 같은 거. 불도저가 힘은 힘이죠. 그런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거 자체를 볼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숙도가 반드시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진짜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온갖 은사. 12장. 이거 은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은사 엄청 많았다고요. 그리고 받은 게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투성인 교회가 없잖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죄짓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솔루션이 다 있어요.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나만 딱 그렇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은사가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가서 무릎 꿇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그거하고 영적 성숙도하고는 별 차이 없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가고 그러는데 도무지 모른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도무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와 영적 성숙도는 일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숙한 사람에게 주시기도 해요. 사울도 성령이 은사를 받아서 예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우랑이요. 그걸 성숙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속시 말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은사를 희생과 헌신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로죠. 이게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은사는 카리스마. 이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선물로 주신 건데 이거를 헌신과 희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언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시간 기도하는 거고. 치유는 세 시간. 예언은 여섯 시간은 해야지. 이렇게 가르침기가 엉터리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구했는데 10분 안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주는 분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은사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일을 해야죠. 방언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일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거 뭐야? 그거. 방언 기도가 유익하자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도절을 줬는데 집 앞에 세워만 두면 뭐 할 거야? 그건 악이지. 악. 받고 일 안 하니까 더 큰 악이죠. 안 받았으면 없으니까 못했다고 하는 핑계라도 되지.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를 이렇게 보면요. 인격적으로 별로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은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신앙적인 인격이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 때. 은사를 부어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손을 얻고 기도만 하면 죽을 병이 걸리는 사람도 다 살아나요. 오늘 그게 임했어요. 그럼 오늘 그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격이 변했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 끝날 때나 하루아침에 변하겠냐고. 약간 변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은사가 임한 것과 신앙적인 성숙도라든지 권신의 대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좋죠. 큰 관계 없습니다. 큰 관계. 그래서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은 믿음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속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단도 먹고 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절제시킨다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있고 사람들을 동원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절제를 시키느냐 하면 은사는 임했는데 신앙 인격이 0점이거든. 나서기만 하면 싸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다고 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무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는 짓은 싸움질이야. 그러니까 절제시키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러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까?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은사가 임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은사도 절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격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 인격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때 은사가 또 비슷한 건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 갔는데 바울과 신라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알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알았어. 그래서 사도행정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틀린 말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정 16장 7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죠? 누가 증거한 것 같아요? 불의 종? 아니요. 귀신이 증거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런 거 정확히 맞추고 대단하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면요. 모든 영광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잘 보니까 말은 다 맞는데 그게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파워로 간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신앙 인격하고도 관계 없고 하나님께로 온 것부터도 관계 없고 그래요. 또 하나 제일 크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사가 많으면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 믿음을 프루프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출애굽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은사라 그러면 은사 다 받았죠. 기적 다 받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만나와 매출하기.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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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가 기적 아니에요. 다 기적이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놈들 믿음 하나도 없어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임한 것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과는 또 이게 일치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가지고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사와 믿음의 증명 관계 없고 성숙도 관계 없고 그냥 은사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뭐냐 하면 은사를 왜 주셨냐 은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잘 사용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것만 이루면 은사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은사가 능력이라고만 이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이 고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제자들의 초창기 모습하고 똑같죠. 은사 받으면 승승장구하고 로마도 물리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주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도 있고 승리의 길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주님 가시는 길이 다 가는 거.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은사겠죠. 주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건데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예수 증거 잘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교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설교의 은사 목적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잘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되신다는 거. 그거 잘 증거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라고. 믿음의 자리로 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붐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효과적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거죠. 효과적. 효율적. 속도와 양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비율로.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좀 약해요. 속된 말로 하면 설교를 잘 못하거나 이러면.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은사는 좀 작게 받았는데 진실되게 증거를 하는 거로 말미암아 많은 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를 이끌 수 있죠. 그럼 주님의 착하고 귀한 종이 되는 거고.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거 갖고 맨날 잘난 척이나 하고 자기 이익 위해서만 쓰고. 그러면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건 싹군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편집들한테 목사 판단하라고 하는 것 같이 보이네. 그건 아니지만 그건 목사 스스로에게 줄 얘기지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은사를 갖고 싶잖아요. 은사를 갖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줄 수 없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은사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나의 것을 채우려고. 내 영향력을 키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게 내가 은사를 갖고 싶은 목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가 이런 겁니다. 은사는 주님 가시는 길을 그냥 쭉 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냥 목사인 제 기도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도 안정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안정되게 해 주시고 성도도 안정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안정이 뭐죠? 여러분 안정이라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안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의 안정이 뭐예요? 꾸준하게 돈이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유지될 정도로 그럼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그러니까 같이 가는 자가 되는 게 은사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동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고 우리 힘을 길러가지고 까불은 놈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다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든든한 독립국가 세우는 거 독립교회 세우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강한 게 아니고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힘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은사는 내가 일하는 건데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네가 내 사회의 도구가 되는 거야. 너를 통해서 독립자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연합한 자가 된다. 주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 동지판자가 아니라 연합한 자가 된다. 또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주님 의지하는 부모 의지하는 자가 되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엄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아빠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연합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동행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장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분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은사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보세요. 능력은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에요? 노예인데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예. 그게 능력이라. 그게 은사예요. 그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은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꿈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다 놀라운 능력도 있었지만 정치하는 능력도 있고 다 은사라고 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출세가 아니에요. 출세가 고생하다가 총리됐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그 얘기는 항상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느 상황이든지 노예가 되었던 감옥에 있던 어떤 상황에 노였든 간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자죠. 그게 은혜가 있는 자죠. 은혜가. 은혜가 있는 걸 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성교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교를 안정적으로 가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어중기 또 어중기 갖다 붙이고 기도 없이 가도 웬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교 그게 좋은 성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교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극복해낼 수 있는 성교 그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붕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성교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떤 독립을 한다 그러면 망하는 팀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교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너질 구조 그게 하나님의 은사를 붙드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은사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참 묘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반이나 훈련받았다. 여러 마리아들 대단하다 그런데 멀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십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뭐라 그러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옆에 있던 강도는 다 들었잖아요.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백구장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이유는 뭐든 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은사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게 반드시 승리만 아니라는 거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건데 3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길인데 모리아산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망은 더 심해지죠. 떠날 때는 혹시나 이랬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해서 모리아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행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안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 추구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럼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전도도 안 하고 성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나 이런 걸 믿으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교양같이 믿으면 그러면 위험이 오면 그냥 신앙 버려버리면 되고 그러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주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주님 가시는 곳을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험한 것도 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게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장불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와 이래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최종 승리하는 거. 은사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한계시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교회 빌라데페 교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는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고 시험받게 한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사받고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니 짧은 환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그러니까 죽도록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는 순간까지 그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능력이 나타난다.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명분을 생각해요. 명분. 이게 떳떳하게 명분으로. 그런데 내 뜻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 키울 때 자녀가 뜻대로 가나요?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어려움 당하면 애들이 뭐 알고 어려움 당하나요? 부모가 망했어요. 그럼 애들은 자기 잘못 없잖아요. 그래도 같이 고통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집에다가 망했어요. 그럼 애들도 같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꼭 나쁜 거예요? 부모와. 그래도 떠나지 않죠. 하나 되는 거. 부모가 가난해지면 애들도 가난해지는 거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럼 그게 그걸 또 믿음이라 그런데요. 어려워도 떠나지 가족을 떠나지 않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갔죠. 무덤에 왜 갔을까요? 내가 정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부활을 믿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지도 놀라잖아. 믿어서 왜 놀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머리가 아니야. 기억도 못한 것 같아. 갈 데가 없어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갈릴리 여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무덤이나 가자. 그게 허무한 몸짓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주님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부제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교사님 얘기 한 번 했죠. 아내가 10년 동안 피를 흘리면 하열하면서 쓰러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처음 몇 년 동안에는 확신의 기도를 갖고 있죠. 분명히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그런데 계속 누워있는 사모님 놓고 5년 6년 기도하니까 확신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의지하는 거고 고쳐주시는 믿음이 사라져도 그냥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가 다예요. 두 가지가 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과 어떻게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신앙은 밝을 때도 신앙이지만요. 캄캄할 때도 신앙은 역사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뭐 해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사실 믿음이 자랄 때예요. 뭐 이렇게 기적이 있을 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내가 계속 주님 앞에 동행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은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들을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은사 그게 은혜고 인도 우리 성교 가지 않습니까? 마더테레사 있죠. 마더테레사 마더테레사를 많이 존경들 하잖아요. 그가 켈거타에 지었던 집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 약자로 하면 죽음의 집이죠. 죽음의 집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병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의사도 없어요.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고통 덜어주는 걸 좀 도와주고 편하게 죽게 해주고 그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마더테레사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없죠. 치유의 능력이 있나요? 없죠. 소망을 잔파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힘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12장 31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나오잖아요. 사랑의 은사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에베소서의 특별히 보면 3장 17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2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5장 2절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이 뭐냐면 부족해도 머물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래서 교회는요 부족하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부족한 사람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없어도 머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능력 없으면 뭐 모르나 죽음의 집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는 사람이 찌들린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능력이 없냐 부족함을 채워라 능력을 길러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용납하는 거야. 용납 그냥 부족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전혀 도움이 안 돼도 괜찮고 그래도 머물 수 있는 거 그게 은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엄청나면요. 사람들이 부족해도 능력 없어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를 할지라도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머무를 수 없으면 그거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머무르고 계시죠? 그럼 은사 받은 거예요. 그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고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 나사로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왜 늦게 왔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하모가 1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기뻐한대요. 이게 참 속 뒤집어 놓는 얘기죠. 예수님 계셨으면 고쳤을 겁니다. 그럴 건데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기뻐한대요.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이런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없고 지금 죽었다. 이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려고.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게 기쁨이고 이렇게 된 상황이 유익이 있다. 누가 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진단해 주는 게 은사예요. 진단을 내가 하면 안 되고 세상이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좋다 나쁘다. 내가 하면 선악가예요. 좋다 나쁘다. 내가 왜 진단을 해. 진단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유익이다. 그러면 유익한 거예요. 나설아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 없는 게 좋은 거다. 기쁜 일이다. 그러면 그게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진단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은사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진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골리아시 앞에 있습니다. 골리아시 앞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판단을 주냐면 저는 커서 힘들다. 이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가운데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왕이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 배경 속에 뭐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관역이 커서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놈이니까 맞출 때가 많다. 그렇게 진단해 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기도원이 300명. 그러면 13만 5천이 왔는데 왜 300명으로 줄였냐? 그건 3만 2천이죠. 3만 2천. 13만 5천이 차도로 오는데 3만 2천도 적은데 왜 그걸 1만 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였냐? 그건 세상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해 줘요? 누가 너를 서포트하는 거냐? 숫자냐? 3만 2천의 숫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서포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단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300. 하나님 플러스 300은 충분해요. 하나님 없는 3만 2천은 적은 거고 누가 진단해 줘요? 하나님이 진단해 주는 거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단해 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머물러 있고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구들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나오는 여러 은사들 있잖아요. 그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은사 받아놓고 자꾸만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돈도 은사죠. 돈이라는 은사를 주십시오. 나이스한 은사 주십시오. 학력의 은사. 대학 가는 것도 은사라고 치면 은사 아니에요. 도구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받아가지고 다 어디 갔어요. 세상 나가잖아. 다 떨어져 버리자 주님. 그게 무슨 은사야 그게. 그게 망할 넘어가죠. 자기가 은사를 갖기를 원하는 이유가 주지 않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죠. 은사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머물러 있는 힘. 그렇게 써야죠.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암담해 보이지만. 잘 보세요. 암담하게 가잖아. 모리아산에서도 암담하게 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설어를 보세요. 이게 절망같이 보이지만 은사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믿는 게 그게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믿은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나설어를 하나 하잖아요. 마리아도 은사죠. 그것도. 대안 없는 게 은사예요.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예수님 무덤 외에는 갈 곳이 없는 대안부재의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은사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울면서 예수님 무덤에 가잖아요. 갔더니 부활의 첫 증인되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은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님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이런 거. 성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성교사님 사모님이 10년 동안 아파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이제는 버틸 힘을 주세요. 그리고 10년 동안 준비하니까 그것도 은사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11년째 낳았어요. 사모님. 그 얘기는 좀 빼고 싶어요. 안 놔도 은사예요. 안 놔도. 해피엔딩 된다고만 은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은사라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은사예요. 주님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제가 성실성만 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오고 싶었어요 저는.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비도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과 동행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게. 이거 없어도 되고. 이거 부교역자한테 맡겨놓고. 나는 가서 딴 거 해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그게 은사가 아니고요. 이거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이거 없어서는 목말라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게 은사라고요. 나사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4일 만에 갔죠. 죽은 지 4일 만에. 유태인들은 무슨 미신 같은 소문이 있었어요. 죽은 영혼이 3일 동안 안 떠난데. 시신 주변을. 그런 개네들끼리 있는 미신 같은 속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사 상태. 그런데 4일이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4일 버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완전히 죽었다.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4일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 가셔서 돌 굴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 감고 미일아 같은 모습으로 떠벅떡 걸어나오고. 예수님이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까 봐. 그럼 시체가 다 나오잖아. 예수님이 나사로만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만 나오죠. 그렇죠? 이름이 나사로잖아.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사가 또 죽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잘 보세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 이 사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붙들어야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붙들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은사받은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은사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다 가는 거죠. 사망의 은침한 골자기를 가면 가는 거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고. 죽은 자리를 향해서 가면 죽은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상황도 은사라니까 그냥 대한부재도 은사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켜보라고요. 그럼 은사받은 사람들은 감격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은사 중심적인 교회를 만든다고 하면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불안전해져야 돼요. 사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불안불안해야 돼요. 건물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아니면, 믿음 아니면, 예배 아니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되게 불안하죠. 그게 은사받은 자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안정이 오는 거지. 조건 갖고 안정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역사하는 거. 그겁니다.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혁기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출혁기 4장을 보니까 모세 부르는 장면이에요. 2절에 모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깨우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들고 다니는 낡은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낡고 보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출혁기 4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래와 아들들을 낡기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애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든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대요. 그 지팡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모세 인생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팡이가 자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모세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그리고 목적이 달라졌죠. 지팡이 똑같은 거였지만 양치고 지 인생 살려고 했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더라. 이게 은사예요. 지팡이 은사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목적이 달라지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비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이 상황에서 뭐가 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사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능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잠깐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그게 은사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와 승리를 잃을 수 있는 믿음의 정당이기를 추구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말씀해 주세요. js